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부터 무슨 수업을 하냐면 지금 이 제목처럼 전기기초용어 시간이에요 전기기초용어 자 전기기초용어 여러분들이 수업을 좀 들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를 갖다가 이제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책을 사서 수업을 듣죠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조금 약간 좌절감이 생겨요 뭐냐면 전기를 갖다가 공부하는데 그 전기된 내용을 갖다가 공부하는데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기 쓰는 그 용어들이 많이 생소해 사실 당연히 전기용어는요 상당히 어렵고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에 쓰는 용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란 말이야 전기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법에 대한 용어도 일반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죠 그죠? 민법 내용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어느 특수한 전공에 대한 그 용어 자체가 일단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 특히 전기는 공학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전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전기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일반 사람들이 전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대화를 하다 보면 전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전기는 위험하다 딱 두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즉 전기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생소한 내용일 뿐더러 좀 위험성이 있다 위험하다 이게 보통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나마 전기를 갖다 전공해서 학교 때 전기를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나아요 근데 사실 전기기사 공부하실 때 전공자도 있지만은 전기를 공부하자는 비전공자도 많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특히 비전공자들은 이 전기용어가 더더욱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기기사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학습 모욕이 떨어지고 능률이 떨어진 이유가 어떤 수학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 전기에 쓰는 용어들이 너무 낯설은 거야 전압, 전류, 과도연상, 전하량 지금 제가 지금 제시한 몇 마디 그 얘기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전기에 대해서는 그 전기에 쓰는 용어가 수도 없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 전기에 쓰는 수도 없이 많은 용어들이 우리한테 평상시에 많이 쓰는 용어냐 절대 그러지가 않단 말이에요 전문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전기에 대한 용어는요 모를 수밖에 없어 더더군다나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 일반 사람들은요 전기 용어가 낯설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어려운 거야 전기 용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가 점점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 전기가 어렵구나 전기 용어가 너무 낯설다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공부하는데 학습 의욕이 떨어져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전기 기초 용어 시간을 갖다가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조금 낯설은 용어지만 본 수업 하기 전에 최소한의 전기된 기초적인 내용들 제가 이 기초 전기 용어 수업을 갖다가 한다고 해서 전기된 모든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 다 알 수는 없어요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제 전기 기초 용어 수업을 갖다가 좀 들으시면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기초적인 전기된 몇 마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익숙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본 수업할 때 조금 더 수월해져요 자 그래서 제가 전기 기초 용어 수업의 목적은 뭐냐면 목표가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는 전기 용어를 그렇죠? 그래서 전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최선의 전기된 기본적인 용어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약간 숙단시켜서 익숙해져서 전기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라든가 좀 어려움을 일부 좀 해소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수업 시간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